저게 무슨 말이야? 소말리하라니? 그렇게 위험한데 아줌마 왜 가는데? 내가 원하는 일이야. 가족들 심정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. 그분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싶어. 근데 좀 겁이 난다. 아줌마, 니가 용기를 좀 줘. 나 잘할 수 있게. 아줌마 내 생각을 해본 적 있어? 아줌마 혼자 거기 보내놓고, 내 어떤 심정을 어떻게 지낼지 생각해본 적 있냐고. 아줌마 진짜 못됐다. 나 진짜 아줌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걱정돼서 그래? 걱정된다.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. 도야야. 태양이 되어줄게